오늘은 이제 우리 제품에 용기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시장 조사를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들러라구만 일단 배고프니까 밥부터 먼저 먹어도 너무 맛있어 참고로 부끄럽고 그래서 한 번 더 먹어줄 수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잘 먹어서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리고 주말은 김치채 사진도 너무 잘 먹었어요 아주 좋아 그 시간에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보려고 가게를 왔는데 오늘 마침 문을 닫았네 마음에 드는 용기가 있나 여기서 보니까 1kg짜리가 되려면 억수로 커져야겠네 저게 지금 보지간하게 한 600kg 정도가 되게 큰 거네 용기를 여러개를 선별하고 있는데 그중에 용기에 스티커를 할지 프린터를 할지 모르지만 내가 곧 모거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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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